안녕하세요 MC 꾹쇼가 대신 전해드리는 덜쇼 소식입니다 오늘 덜쇼는 미모센터 연쇼의 빈자리를 채울 스페셜 MC가 함께합니다 대세 예농돌로 주목받고 있는 깜찍 발랄 스페셜 MC 활약 기대해주시고요 두 번째 소식 여름의 마지막을 뜨겁게 장식할 컴백 대전이 열렸습니다 임팩트 있는 아이들의 컴백 러쉬 다양한 매력이 믹스에 매치될 덜쇼 함께 즐겨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덜쇼 초회수에 선정된 다이아의 퍼풍 눈물이 큰 화제였는데요 데뷔 1066일 만에 첫 1위를 한 다이아가 오늘 덜쇼 무대에서 팬들링원에 보답하는 특별한 공략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주목해주시고요 오늘도 꾹쇼 플레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